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중! 잘한다 잘한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혜인이와 양하영 선배님 준비됐죠? 무슨 혜인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 김씨인데 경주 김씨예요 고향이 어디라고? 울지병원이요 울지병원에서 나왔나봐요 고향을 나온 병원 대기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 딸도 집은 영등포인데 집사람이 병원을 청담동으로 했어요 어서 태어나면 청담동이라고 얘기하라고 똑같은 거야 지금 어쨌든 고향은 을지 땡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마법 소녀 오렌지 케라멘 마법 소녀 오렌지 케라멘 이끈이끈 날 보는 난 눈이 닿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부끄부끄럽게 들어줘라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나 예쁜이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하늘을 뜬 별만큼 보다 애쏭은 만큼 꽉 찬 느낌인거니 넌 몰라 난 몰라 천범범범벌 말해줘도 몰라 난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장이 미칠 듯이 궁금해 소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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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에 불난 듯이 소란해 몰라 책임자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나를 앞에 만든 너 혜인이 혜인이 독특하네 독특해 독특합니다 오늘 되게 좀 이상해 난 아까 느꼈지 어 이 춤이 이건데 계속 이래서 난 냄새를 하는 줄 알고 신났더라고 그래요 미안한데 한 30kg는 나가요? 제가 36kg에요 이거 봐 36kg면 어쨌든 군면제에요 군면제에요 몇 킬로째 36kg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은 너무해요 눈 뜨지 마 무서워 지금 표현하게 뜬 거예요 부드러워요 화장에 젖어서 그래요 그래요 땡큐 자 강성범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룰레 돌려 주세요 감정 신성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이 분 얼굴형 굉장히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진성씨 상남자 진성씨 네 상남자 진성씨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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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저래 살았을거라 착각도 마라 하하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핀린 세월 방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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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반성범씨 성공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 진성씨 상남자 상남자예요 상남자 진성씨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 좋아요 진성씨 기다릴게요 네